와우. 와우. 멋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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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그 친구분들 약간 너무 어색게 서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어색게. 어색했다. 자 보세요. 잡으시고요. 동장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20점으로 뜁니다. 와우 파이팅! 와우 파이팅! 지금까지는 끌고 간 팀이 다 졌거든요. 맞아요. 문제 갑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서 세종대왕이 책을 들고 있는 손은 왼손이다. 왼손이다. 야 이거 어렵다. 왼손이다. 야 이거 어렵다. 왼손이다. 야 이거 어렵다. 아니 이거 하실 거야? 맞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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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습니다. 왼손이다. 셋anking 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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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었네, 파레. 아, 여기 있었네, 파레. 자, 3초전. 자, 준비됐죠? 예, 점수는 20점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파이팅. 20점. 넘겨, 넘겨, 넘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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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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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잘한다, 잘한다. 야, 잠깐만, 나 공격한다. 오케이. 오케이. 장부, 장부, 장부. 언니, 언니, 언니 한 번 해 봐요. 언니, 이거 4개. 자, 아시는 사람 정답이쳐요. 정답, 정답이쳐요. 정답. 하신 은연. 하신 은연 아니에요. 여기서 못 해. 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이 갔어, 감이 갔어. 자, 이쪽으로. 셋, 성공.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14명이 다 뛰어야 돼요. 상준아, 부탁해. 상준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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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자, 시간. 내일 들어왔어요, 일단. 어떻게 왜 이렇게 빨라? 1분 3초. 1분 3초. 63초. 63초. 자, 버티비장 팀의 100점 갑니다. 펜 나옵니다. 10, 10, 10. 10, 10. 10, 10. 아, 한 번 해봐. 10초 만에 이기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또 상식 퀴즈입니다. 얄미워 MC님. 상식 퀴즈. 10, 화이팅. 이번 문제는요, 바로 금과 관련된. 화이팅. 금. 월드. 다음, 금의 중량을 나타낸 단위를 보시고요. 중량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니, 금주할 나이도 아닌데 궁금한 것 같아요. 자, 순서가 적은 것부터니까 잦은 것부터 큰 거로 얘기합니다. 모르겠네. 오케이. 정답. 네, 자, 2렘. 1, 2. 1, 2. 1돈. 1돈. 1량 1푼. 1량 1푼. 1량 1푼. 진짜? 아닙니다. 자. 1, 2, 10. 네, 10. 1, 2. 1, 2. 1량. 1량. 1푼 1돈. 1푼 1돈. 1푼 1푼. 아니에요.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네. 보통 돌 때는 금반지를 한 돈을 선물해요. 금반지 한 돈. 그만큼 1돈이 크긴 큰데 가장 크다는 건 아니에요. 10, 10. 가장 크다는 건 아니에요. 10, 10. 가장 크다는 건 아니에요. 10, 10. 1푼 1돈. 1행. 어? 1, 2. 1분, 1돈, 1량. 1M.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2M 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출연자 중에 최연소예요, 이분이. 리션 브이의 젊은 핀, 핸드리 씨. 화이팅! 화이팅! 핸드리 씨. 주먹 한 분, 주먹 한 분, 주먹 한 분. 완전 귀엽네. 서로가 뽑고 싶은 사람이 그냥 부드러워지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핸드리 씨도 본인 어필을 좀 해봐요, 팀. 저는 뭔가 몸 이렇게 약하게 보이지만, 저 23살이에요. 23살이에요. 체력이 제일 높아요. 젊은 아이. 제일 좋아, 잘했어요. 핸드리 춤. 땅수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을 한번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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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리. Autoreel.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안젤리나랑 아유미 잘 그리세요 네, 제가 마음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리고 핸드리가 아직 소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 박아놨어요 그냥 가운데 박아놨어요 괜히 얹지 마라 얹지 마라 응원해 줄게요 정치심으로 3 2 1 그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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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주세요 10초 드려요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모를 것 같은데 잠깐만, 여무잖아요 포셔츠 너무 가벼워라서 비행 날려 비행 날려 날려갈 것 같다 좋아요, 이쪽 이쪽으로 정치 shooting 우ся 어떨지 갑니다 준비 배피가 안 돼 빨리해 빨리해 오빠 누리 파양진 야, 우아우 야, 우아우 우와, 우아우 이야, 우아우 우와, 우아우 오와우 다시 승리! 팔이 짧아요! 왜이렇게 짧아요? 복합이 안 되겠다! 진짜 천천히 이렇게! 좋았어! 켜스 초초! 됐어! 켜스 초초! 크랙스! 켜스 초초! 켜스 초초! 천주 전혀! 천주 전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천주, 천주! 위험해! 큰일 났다! 야, 야! 천수, 천수. 위험해. 핸드리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 이번 문제. 상식 퀴즈. 또 상식. 번거롭게 높고 큰 귀와 집을 네모 등 갖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 뭘까요? 여기 들어갈 말은 동물이에요. 핸드리. 사자등 같아. 사자등. 도연. 사자등. 도연. 사자등. 베르, 베르. 그 베르. 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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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마셨는데. 한국 온 후에 얼음 있는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좋았어요. 추운 겨울에도 얼음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우리 얼주가잖아. 저울에 얼주가.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핸드리 씨 춤. 암울수 춤. 보겠습니다. 핸드리. 핸드리. 핸드리 씨. 핸드리 씨. 핸드리 씨. 핸드리 씨. 고마워요. 이건 빵이잖아요. förstу. 저는 stellen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후배예요. 그래서 P 선배님이 일회 7강 해야 돼서 네 paste. 아침 앞에 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飯. 1일 7강 해야죠. 1일 7강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일회 7강 하고 있어요. ready 5year quay죠. 나 깜짝 놀랐어. 잘 추네. 춤에 내용이 있네. 난 막춤인데. 헨드린 씨 잘 봤습니다.